영어 독해 7회에 4번 밑줄 어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봤던 지문 중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지문일 수도 있구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 정답을 틀렸을 만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고3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망했던 친구들은 뭐 좌절 안하셔도 됩니다. 고3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2년 뒤에는 이런 수준의 독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영어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되구요. 여러분 수준보다 플러스 1 혹은 플러스 2 된 수준의 독해로 많이 훈련을 하셔야지 고3 때 이런 수준의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구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 시간 동안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라봐줬습니다. 뭐로 바라봐줬느냐. 거대한 괴물로서 바라봐줬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명사되어 아인지이기 때문에 수식이죠. 어떤 괴물이냐. 인디제너스라고 하는 꽤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고3 돼서 조금 많이 나오는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인류문화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토착입니다. 토착. 즉 원주민이라는 의미거든요. 인디제너스 피플은 원주민이요. 원주민의 지역을 진입하는 거대한 괴물로서 관광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하면서 콤만 찍고 아인지이기 때문에 이 인트로루싱은 분사공원입니다. 그들에게 뭘 가져와주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에게? 현대사회라고 하는 악마를 그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들을 현대세계의 악마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원주민의 지역을 진입하는 거대한 괴물로서 관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관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뒤집어요. 많은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부정적인 관광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관광을 인식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즉 관광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대부분의 곳에서 관광객들은 환영받고 있고요. 원주민들은 마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관광이라고 하는 일종의 통로로서 본다는 겁니다. 어떤 통로예요? 현대적인 것과 경제 성장, 경제 개발로 가는 통로로서 관광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대요? 이전에는 관광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관광객들은 이제는 환영받고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굉장히 관광을 통해서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통로로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로 그 뒷면 장에서 반박을 해요. 그런데 이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래요? 양날의 검이래요. 양날의 검이라는 게 뭡니까? 즉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다. 아니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뭐를 의미하느냐? 전통과 문화적인 독특함의 손실을 의미하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섞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 지역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특색이 사라지죠.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얘가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그렇죠? 전주 한옥마을이 예전에는 굉장히 핫한 곳이고 지금도 핫하긴 하지만 굉장히 전주만의 독특한 찻집도 있고 그 지역의 독특한 커피숍도 있고 상점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 스타벅스와 같은 지금 우리 근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커피숍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통과 문화적인 독특함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긍정과 부정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 어떤 예도 있냐 봤더니 문화적인 오염 그리고 월고라이제이션은 어려운다는 건 몰라도 돼요. 상스러운 것 그리고 퍼니포크 컬처즈는 가짜 민속문화거든요. 가짜 민속문화와 같은 사례들도 존재하는 거야. 굉장히 부정적인 면들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수했던 전통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들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뭔가 봤더니 앞에 나왔던 거야. 문화적인 오염, 상스러운 거 그리고 가짜 민속문화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봤더니 어느 정도 로맨틱한 겁니다. 순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규범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야. 뭐에 대한 생각인가 봤더니 이전에 만연했었던 진정성에 대한 로맨틱하면서도 규범적인 생각에 바로 이도한 말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 예전에 이 전통문화, 사람들이 지켜야 돼. 원주민이 지켜야 될 문화를 굉장히 순수한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주민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여기에 뭔가 외부의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통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켜야 돼. 그 순수성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앞에 나왔었던 그 외부의 어떤 개입이 있죠.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통문화가 바뀌는 이런 것을 비판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하겠다는 배경이 뭐 때문이다?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순수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재가 해야 돼요. 대열구문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나오는 거죠. 고대문화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현대 소비자들이 바라보기 위한 고대문화가 존재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잠깐 동안 스텝인투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스텝인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걸리는 건가 봤더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다 뭐예요? 아니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지워볼게요. 이 관광객들이 첫 번째 지켜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스텝인투, 개입하는 거야.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 소비자들이 바라보거나 심지어 들어가야 돼. 잠깐 동안이라도. 뭐 하는 동안? 여행이거나 휴가 중에 그냥 관광 갔을 때 지켜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대문화라는 게 존재해야 돼. 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 자체가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대문화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왜? 현대 관광객들이 지켜보거나 그 안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고대문화라는 게 존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앞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순수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봤어. 그런데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문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어야지 이 관광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면 굉장히 우리가 외부의 어떤 사람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순수한 전통문화가 망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개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래도 이 전통문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도록 끌어들여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개념 두 개가 상충되긴 한데 동시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바로 뭐다? 우리 이론 KG KG가 우리 어떤 울타리라는 거잖아요. 울타리 모델입니다. 우리 모델입니다. 어떤 우리 모델인가 봤더니 It's difficult to defend 굉장히 보호하기가 힘들어. 방황하기가 언제에서? 글로벌한 세계에서는 이러한 어떤 생각을 굉장히 방황하기가 힘든 거야. 어떤 글로벌한 세계인가 봤더니 우리 모두 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건 아니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건 그걸 방문하는 관광객으로서의 우리건 똑같은 사회적인 구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심해지죠. 전주건 서울이건 똑같아요. 서울이건 뉴욕이건 똑같고 서울이건 호주건 다 똑같아. 사람 살아가는 게 그렇죠. 이렇게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는 앞에 나왔던 거 전통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야 되긴 하지만 전통문화라의 순수성도 지켜야 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던 케이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방황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비슷한 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전통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상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케이지 모델이 뭐였어요? 전통문화는 보호해야 되는데 관광객들을 끌어모아야 돼. 두 개가 굉장히 모순점이잖아요. 모순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케이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1번. 소비를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원래의 형태 속에서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 2번. 레스토링하면 복원하는 거죠. 그 지역의 문화적인 유산을 복원하는 겁니다.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에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었던 3번.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예요. 선사시대의 유적지 즉 보호를 위해서 선사시대의 유적지에 사람들의 어떤 접근을 제한하는 겁니다. 4번. 컨파인은 한정적인 거 범위를 좁히는 거 앞에는 리미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관광의 연구를 뭐로 축소시키느냐 어떤 진정성 있는 문화적인 전통성으로 좁혀야 되는데 즉 관광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부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라고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5번. 어떤 문화적인 정책과 규제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거 예산을 유지하는 거래요. 이렇게 보기에서 봤을 때 이 케이지 모델이라는 게 뭐라고 하고 있나 봤더니 필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건데 이렇게 인식하는 건 좋지 않아. 그런데 양날의 검이기도 하지. 첫 번째 관광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인 독특함은 사라지기도 해. 그리고 이런 반대도 굉장히 나와.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 관광객들이 필요하긴 해. 이런 거잖아요. 이 양날의 검이다. 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충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투에이지드 스워드가 나왔고요.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다? 우리 이론이라고 하는 케이지 모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날의 검이 되는 상황은 몇 번이 돼요? 그렇죠? 1번이 되는 거야. 2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 문화를 보고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시해 왔다는 내용이 언급돼 안 됐기 때문에 2번은 탈락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제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객들은 5라고 했잖아요. 4번은 관광연구를 어떤 진정성 있는 문화적인 정통으로 한정이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연구에 대해서 한정이라는 얘기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중간에 언급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만든 오답이거든요. 3번 그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얘기가 안 나왔어요. 5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이 될 만한 1번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도 어렵고 글의 내용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선택지에 있어서는 물론 선택지에도 어려운 나라가 많긴 하지만 많긴 해요. 하지만 이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은 원래 답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답이 될 만한 건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보통 지문이 요즘 트렌드 경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만약에 높아요. 높으면은 선택지는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게 지금 평가원의 어떤 출제 기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필자가 글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식은 문제를 맞추는 방식보다는 정확하게 독해를 연습해서 필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파악한 연습을 하시는 게 지금 이제 수능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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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